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상의 바쁜 스케줄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이를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건강 음료 중 하나인 두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집에서 직접 두유를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로 여겨집니다. 가정에서 두유를 만들려면 콩을 불리고, 갈고, 끓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바쁜 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들도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상업적 두유 제품들이 첨가물이나 설탕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또한 맛과 질감이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두유를 구매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것도 불편함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더운 두유 제조기 소이드림은 가정에서 간편하고 건강한 두유를 만들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제품은 간단한 조작으로 다양한 종류의 콩으로 두유를 만들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맛과 질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750m의 용량은 가정용으로 적당하며 깔끔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습니다. 특히 SES 재질로 제작되어 냄새 및 변색 걱정 없이 이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집중 칼날은 불리지 않은 딱딱한 콩도 부드럽게 갈아 두유로 만들어줍니다. 두유 외에도 죽, 주스, 고운 죽, 이유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요리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품은 또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큰 손잡이와 삼각형 모양의 전원선 연결부, 직관적인 디스플레이와 버튼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손쉽게 두유 제조기를 조작하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두유 제조기는 세척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사용 시 연마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세척은 간편합니다. 내부의 칼날과 벽면을 쉽게 닦을 수 있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된 코드 연결부는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세심한 디자인을 반영합니다. 세척 모드를 사용하면 두유 제조 후 내부를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온도운 두유 제조기 소이드림은 가정에서 건강한 두유를 만들기 위안 이전의 번거로움과 제약을 해소합니다. 사용자는 이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건강한 두유를 직접 만들어 즐길 수 있으며 첨가물이나 설탕 걱정 없이 매일 신선하고 맛있는 두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가정용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포장된 두유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비교할 때 직접 제조한 두유는 환경 친화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상으로 온도운 두유 제조기 소이드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와 상품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